도둑한 표창 게임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히 트리즈의 픽팅 대결인데 상현생 한 명을 지적해서 표창을 표창! 상현이 먼저 해봐 자 가요! 오른? 아버지에 앉아 지난 30년 동안 동안을 기다렸다 내 표창을 받아라! 아이고! 우리 누나의 원수 너를 만나기 위해 30년 동안 내 표창을 반대! 아! 내가 니 에밍인데! 아! 내가 니 에밍인데! 내 남편의 원수 으하!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내 남편을 죽인 너만큼은 내가 여기 마주시기 할 것이다 너 이제서 내 표창을 받아라! 받아라! 그렇게 하네요? 우아아 구현주! 나 왜! 구현주! 내 사랑을 받으라! 내 사랑을 받으라! 나뉘졌어! 썼어 썼어 내가 이거 오빠한테 하려고 했어 진짜?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1대 0 나야? 2대 상자로 내가 먼저 해요 연주야 이번에는 내 표창을 받아라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왜? 나한테 못 받아라 나한테 못 받아라 야 왜 성불리한테 아니 왜 성불리한테 저러 나한테 저러 나이 나이 오빠 지금 엉덩이 왜 이렇게 조긋네 나도 나 솔직히 웃다가 오빠가 안경 벗었을 때 웃었다? 근데 엉덩이 보고 좀 슬퍼했어 야 나한테 야 나한테 나한테 아까 짠했을 거야 짠했어 내가 좀 뾰족해서 그래 뾰족해서 아 나 집중해야 돼 성민이부터 할래? 호자를 받아라? 그럼 전소민씨가 내가 내 표창을 받아라 내 표창을 받아라 내 표창을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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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성철 야 오빠 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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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라 하 이리 이조 아 다시 아!!!! 아 안되네.... 그래서 posteng을 가만히게 와라 양 나는 postenganal 못 받게 했어 ㅋㅋㅋㅋㅋ ㅋㅋ 네 Posteng 나 이거. 바디까 맥까. 바디까 맥까. 바디까 맥까. 바디까 맥까. 바디까 맥까. 개석이 엄마. 개석이 엄마. 아 개석이야. 야. 야 미친 거 아니잖아. 뭐지.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. 내가. 내가. 난 절대 참았어. 약간 약간 내가 참다. 나 뭐지. 와.. 내가 참 안 됐네 아.. 너무 웃겨가지고 자 해 상엽아 가 저요? 오빠 그냥.. 그냥 이러고 30초만 있어주면 돼 네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너 우리를 공격해줄게 내가 조소민 나야 재석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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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석이 형 역시 형은 대단하게 와 역시 형 와 역시 형 와 역시 형 우리 둘이 뭐하니까? 언니가 이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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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각보다 바로바로 안 떠버려?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? 어? 어? 뭐야? 역시 연기과야 연기과 뭐야 이게 좀 더 해봐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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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아야지 오 자 빨리 다음 다음 누굴 써야 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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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진짜 이거야? 어우 비슷하다 오늘 비슷하다 오늘 비슷하다 오늘 비슷하다 오늘 비슷하다 비슷하다 잘하네 잘하네 이거 맞아요 둘 중에 하나야 세 글자인지 몇 글자인지 모르겠어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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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여기가 없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두 글자 다TI 우와